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상이 모교인 옛 부산 상고 교정에 세워졌습니다. 개성고 총동창회는 어제 오후 부산진구 단감동 개성고등학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제막식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의 동상을 공개했습니다. 동상은 노 전 대통령이 벤치에 팔을 기대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. 노 전 대통령 동기회는 지난해 총동창회에 건립 추진문을 보내 동상 건립 운동을 시작했고 3억 원의 모금액을 달성한 뒤 동상을 제작했습니다.